프로야구 롯데다이언츠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시즌 개막이 지연되면서 지난달 24일부터 4차례 자체 청백전을 치는 결과 외국인 선수 딕슨 마차도가 6개 안타를 기록하며 가장 좋은 타격감을 자랑한 걸로 나타났습니다. 또 내야수 신본기와 김동환도 안타를 5개씩 때려냈고 김민수는 2개 홈런으로 장타력을 뽐냈습니다. 롯데는 시즌 개막 일정 변화에 맞춰 자체 청백전과 1, 2군 교류전 등을 가질 예정입니다.